가수 이효리가 sns를 중단한다. 이효리는 이일 자신의 sns 계정에 장문희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앞으로 3일쯤 기한을 두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그만하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은 아니다. 물론 아주 영향이 없진 않지만 활동이 많이 없어 늘 소식에 목말라하는 팬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공간인데 은근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쉽지 않다면서 우리 팬들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늘 부족한 날을 보러 와주고 응원해주고 예뻐해줘서 감사하다. 물론 쓴소리해준 분들도 고맙다며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 굳건히 자기의 자리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효리는 최근 mbc 예능 놀면 모하니를 통해 유재석 b와 함께 프로젝트 그룹 싹쓸이를 결성했다. 이후 부캐릭터 린다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1일에는 웹 예능 페이스 아이디에 나오며 자신의 휴대폰 내부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 엄정화 제시 화사와 함께 그룹 환불언정대를 만든 후 활동할 예정이다.